자 첫 번째 티저 포스터를 여러분 보시면 아실 테지만 너무 너무 저는 되게 만족했던 티저 포스터거든요 여러분이 아실진 모르겠는데 바로 이 사진은 우리 포토그래퍼 포토 깡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승윤이가 갑자기 그때 되게 뷰가 좋았거든요 야 뮤아 잠깐만 와봐 와봐 해가지고 어 뭐야 그러니까 물이 좀 고여있었는데 거기 서보라고 한 다음에 승윤이 마음대로 딱 찍었는데 이렇게 필름에서 현상이 나오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티저 포스터로 활용을 할 수가 없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또 완성이 됐던 그런 또 감사한 포토감 감사드립니다 그런 또 멋진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만족스러웠고 이게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거죠 물에 비친 제 모습이고 자 이어서 두 번째 타이틀 포스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